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전면 금지했던 대면 예배를 허용한 뒤 첫 주일 예배를 맞은 교회와 성당에선 오랜만에 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, 명부 작성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전체 좌석의 20%까지 좌석표를 배치해 인원수 제한에 들어갔습니다. 성당들도 닫았던 문을 열어 20% 수준에서 공동체 미사를 진행했으며 교회와 성당 모두 온라인 예배도 계속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